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에서 응규 역할을 맡은 구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대기업에 갓 입사한 훈남 엘리트 신입사원이고요. 그리고 같이 나오는 소리라는 역할이랑 어떤 사회인지 친구인지 친구도 아닌 약간 그런 썸을 타는 그런 관계의 역할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. 많은 씬을 갖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역할이 아니어서요. 일단 1화부터 꾸준히 봐야 하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래야 응규를 볼 수 있습니다. 날씨도 좀 풀린 것 같아서 좀 시원한 환경에서 더 좋은 드라마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애의 발견 파이팅! 응규 파이팅!